안녕하세요. 2019년 기속 연말정상 강의를 맡게 된 윤희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개정사항부터 살펴보시면서 올해 연말정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도 개정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 기본요건으로써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였죠. 이 부분이 월정액급여 21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두번째는 대상직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직 업종과 그 외에 관련된 업종이 있었는데 추가된 업종으로써 돌봄서비스 그 다음에 미용관련서비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개념상 현장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업종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판매와 그 다음에 이렇게 미용관련된 업종이 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인데요. 자 우리 과거에는 이 직무발명 보상금이 300만원 우리 급여에서 비과세가 되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차액금 이자 지급액에 관련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과거에는 취입당식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였죠. 그래서 우리 일명 주택담보대추가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과거에는 구입할 때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였다가 이번에는 5억원 이하로 해서 2019년 1월 1월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차입한 시점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2019년도가 아닌 그 이전 차입에 대해서는 그 종전 규정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우리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자 2018년도에 이제 도서와 공연 부분에 대한 사용분이 추가되었죠. 근데 2019년도에는 7월 1일 이후부터 박물관, 미술관, 사양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인 총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프 규정 보시면 이제 이 총급여액 기준에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7천만원 이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5천만원 이하를 또 요구하는 규정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7천만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제로페이 사용금액 2019년도에 보면 이제 제로페이에 대한 굉장히 홍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 부분이 현재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라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30%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30% 공제율을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2020년 1월 15일 연말정상간소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요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40% 적용인지 아니면 30% 개정인지를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배제 금액 중에서 면세점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추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10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배제에 속한다. 그래서 아마도 홈텍스를 통해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하신다면 요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돼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카드사로부터 우리가 신용카드 내역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면세점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자녀 세액공제 변동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 과거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이었죠. 그런데 2019년부터는 7세 이상의 자녀고요. 단 만 7세 미만의 치약 아동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세 미만이라도 치약을 하면 그 아동까지는 포함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연말정사에서 요번에 가장 주의하실 부분이 바로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우리가 워낙 요즘에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도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은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료비 지출 세액공제 대상으로 받죠. 하지만 요번이 사실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자 요번 2019년도부터는 연말정산간소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나오지는 않고요. 개인별로 마이 NTS에 가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라는 기능이 생길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별로 내가 의료비 의료보험 청구한 게 얼마인지를 확인이 될 수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 주의할 점은 이게 실무조로 한 2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요번에 2019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 확인이 되었다. 근데 이게 2018년도 부분이 청구가 돼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문상 요 부분이 구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그 지급액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번에 연말정산 하실 때는 요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좀 하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금제 관련해서 산후조리원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제조건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5년이었지만 이제 10년으로 좀 더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인데요. 우리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에 한해서 자 이제 천만 원 기준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공제율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적용한다.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 계산 방법 조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개정 아니긴 한데 우리 과거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그 다음에 2월된 기부금을 적용하는 순서였는데 사실 우리가 논리상 2월 된 기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형에서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현재는 개정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2020년 1월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월세와 관련해서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하나의 규정이 또 생겼습니다.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지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억원 이하의 당이 되겠죠. 반면에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라면 과거에는 안 됐었지만 이 개정사항에 의한다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이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안 됐던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개정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